말씀 1두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두로 하겠습니다. 3두로 하겠습니다. 3두로 하겠습니다. 4두로 하겠습니다. 4두로 하겠습니다. 5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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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주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소원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내 삶에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나를 도우셔서 그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새로운 살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지요. 열렸으니 이제는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냥 나아오지 말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기간을 상당히 오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과 형식이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청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내가 목숨 걸고 어느 형편과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 예배하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참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야 할 그 믿음과 마음을 다른 곳에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또 고등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한 친구가 시험 기간에 맞물려서 또 여러 가지 그의 사정이 겹쳐서 몇 주간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일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누가 봐도 정말 잘 노는 아이 고등부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있는 카톡 단체방에서 그 교회 안 나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이 베이비야 이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너 시험과 천국을 맞바꾸는 게 맞아? 그거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게 있진 않으십니까? 야 너 드라마와 예배를 맞바꾸는 게 맞아? 너 여가와 취미와 약속과 나를 맞바꾸는 게 맞니? 여러분 내가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전부인가?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어도 아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미 익히 알듯이 이 말씀은 모이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던 시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죠?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가 물론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물붙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한 교회 한 속회, 한 위원회, 한 나눔빵, 한 삼겹줄로 묶으신 걸까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부임한 어느 목사님 저희 목사공동체가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삼겹줄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돌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분이 내놓는 기도 제목마다 정말 그날 바로 응답이 되거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연합을 갈망하세요. 너무도 소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 어떤 시련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붙들립니다. 함께 돌아볼 때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완전한 주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속해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바다와 같은 은혜를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이 삶이 우리 삶의 정말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죄된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죗덩어리였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서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새해 하나님 마음을 얻고 하나님 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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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로의 거룩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가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소서 어떠한 죄에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작은 틈도 허용치 아니하고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의 생명 대신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하나님 내가 행동을 하나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써서 근근히 그 일을 해가는 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충만하여서 주가 나를 통해 그 일을 진행해 가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가 죽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오 하나님 거룩한 통로로 내 삶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삶을 하나 정돈시키소서 오 하나님 나의 심령이 맑아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함 가운데 달려 나아가는 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합심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온 교우가 우리 가족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합심을 알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석회로 부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알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강력히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어느 곳이든 이와 같은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시는 그 소원에 우리의 기도와 성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주의를 복귀하소서 하나님 주으로 인하여서 소속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열려신 그 은혜를 마음껏 맡김없이 열려버리는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내 온 마음과 날 찬이름으로 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이배하는 자로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함께 모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함께 손을 돌보며 사랑으로 안할 성되는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내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한 사람도 예외된 없이 나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의 사각지 내가 없게 하소서 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울붙듯이 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라소서 오 하나님 이라소서 나님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의 놀라운 사랑에 행복자가 되게 하소서 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버리게 나 서로 돌아보아라 하나님 주님의